네, 교육하고 그 다음에 놀이 체험 쪽을 저희 4층 실습장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5층은 여기서 실습하고 난 그런 후에 단계하는 장대로 해서 그리고 야외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야외 공간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방에서는 아래층에서는 일반 회원은 나오지 않으신가요? 아, 회원도 있으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화관 공간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프로그램이 아닌 이제는 전문 교육과 프라몬의 도적을 집지 넣어드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 박수다. 저 확실히 교육에 좀 더 열성적인 분이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네. 몇 명 정도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한 2,500원에서 3,500atin으로 내장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